한자 교육 저는 한자를 더 많이 알수록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용찬우의 말에 동의합니다. 한자를 변기하면 동음 이의어를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처음 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그 뜻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라틴어를 공부하면 영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책에서 한자를 사실상 변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독서에 지장이 생긴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학력고사에서 한자 시험을 본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한자를 꽤 많이 익혔습니다.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한자 공부를 사실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 문해력이 눈꽃만큼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한자 공부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면 한자 공부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정보의 양과 질에서 영어권과 한국어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할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거나 한자 문화권에 깊이 개입하고 싶다면 당연히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용찬우는 한자 공부의 가성비가 높다는 근거를 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자 공부가 한국어 구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근거조차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찬우는 의미, 정의, 개념을 한글로 하면 다 뜻인데 이런 식으로는 세 개념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 또는 한자 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말이나 글의 뜻으로 풀이합니다. 여기까지는 용찬우의 말이 대략 맞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으로 풀이합니다. 개념을 찾아보면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으로 풀이합니다. 세 단어를 모두 뜻이라고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미, 정의, 개념을 상당히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접하거나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각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한자인지 모두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의미를 말이나 글의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이렇게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자가 같은 동음, 이의의의어를 맥락을 보고 거의 항상 잘 구분할 수 있다면 한자가 다른 동음, 이의의어를 한자 없이 구분하는 것이 크게 어려울 리 없습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개념적 사고에 전문화된 심리기제들과 언어학습에 전문화된 심리기제들이 진화했다고 봅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선천적이라고, 즉 자연선택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이런 선천적 지식들 또는 지혜들 덕분에 인간이 세상에서의 맥락과 문장 내에서의 맥락을 보고 처음 접한 단어의 의미를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명시적 정의를 보고 개념을 배우기도 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쓰이는 좋은 개념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기능개념은 어떤 분야에서 쓰느냐에 따라 어떤 학파에서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개념적 사고기제들, 언어학습기제들, 선천적 개념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언어학습, 명시적 정의, 좋은 책 정독 등에 추가하여 한자를 배움으로써 문해력과 사고력에서 얻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을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천의뿐 아니라 다른 한자 혼용주의자들도 그것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것이 매우 크지 않습니다.